자 이번 시간은 예전 버전으로 돌아가는 조금 더 다른 방법을 살펴볼 건데요. 좀 말이 헷갈립니다.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것은 리셋이에요. 리셋은 여러분이 리셋하려고 선택한 그 버전 이후의 버전들을 다 지웁니다. 리버트, 이번에 살펴볼 것은 리버트인데요. 자 리버트는 여러분이 선택한 그 버전을 취소해서 그 버전 이전 상태로 돌리는 것이 리버트입니다. 헷갈리죠? 자 예를 들어서 여기 헤더 태그 추가를 제가 커밋했는데 이 커밋이, 이 커밋을 취소하고 싶어요. 그런데 가급적이면 그 버전은 유지시키는 게 좋아요. 그래야지 나중에 돌아갈 수도 있으니까요. 자 그런 경우에 이 버전을 삭제하지 않으면서 수정사항으로 돌아가고 싶다면 리버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. r, e, v, e, r, t가 리버트예요. 자 여기서 헤더 태그 추가를 선택하고 리버스 커밋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? 저게 Git으로 치면 리버트 커밋입니다. 자 리버스 커밋을 클릭하면 여기 있는 이 헤더 태그 추가라고 하는 저 커밋이 삭제된, 리셋이라면 삭제가 됐을 건데 리버트에서는 삭제가 되지 않고 새로운 커밋이 자동으로 만들어지면서 이 태그 추가 이전의 상태인 수정사항의 수정사항으로 새로운 버전이 만들어지는 것을 잘 관찰해보세요. 자 예스를 누릅니다. 자 그럼 어떻게 되나요? 헤더 태그 추가는 남아있지만 새로운 커밋이 자동으로 만들어지면서 헤더 태그 추가라고 하는 이 버전을 리버트 했다라는 메시지가 자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버전을 선택해서 보면 보시는 것처럼 h1 태그 바깥쪽에 헤더로 감싸준 이 버전에서의 변화가 취소되고 그 이전사항인 수정사항으로 돌아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태그 추가가 아니라 수정사항으로 돌아가고 싶었다면 태그 추가를 리버트하고 그 다음에 수정사항을 리버트하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. 만약에 바디 태그를 추가하고 바디 태그 상태로 리버트를 하고 싶다면 역순으로 얘를 리버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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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버트를 하셔야 돼요. 한번 해볼까요? 바디 태그 추가를 리버트하는 것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. 아니 거... 예. 자 우선 태그 추가는 이미 리버트를 했죠. 그러니까 수정사항 추가해서 선택하고 리버트 커밋 그러면 이렇게 잘 커밋이 됐죠. 그 다음에는 리드미 MD 파일 추가를 취소하기 위해서 리버스 커밋 그러면 역시 잘 됐죠. 바디 태그 추가를 취소하고 싶다면 바디 태그 추가를 선택하고 리버스 커밋 지금 역순으로 순차적으로 커밋을 해나가고 있어요. 자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바디 태그 추가라고 하는 이 버전은 보시는 것처럼 바디 태그가 추가되기 이전 상태로 리버트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 여러분이 어떤 특정한 상태로 리버트를 하고 싶다고 해서 여러 개의 버전을 건너뛰어서 리버트를 하게 되면 컴플릭트라는 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순차적으로 리버트를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취소하는 방법 버전을 취소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 리셋과 리버트 좀 헷갈려요. 자 리셋은 선택한 버전의 상태로 돌아오는 것 리버트는 선택한 버전을 취소해서 그 이전 상태로 돌리는 것 그게 리버트 리셋입니다. 리셋은 버전을 지워버리는데 리버트는 버전을 유지하면서 여러분이 되돌린 버전으로 커밋을 만들어 주는 것이 리버트입니다.